이건 떡볶이가 아니네. 너무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중국집에서 이렇게 타도 돼. 짜장 떡볶이. 이건 불식이 아니에요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여기 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안 매워? 안 매워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삼겹살이 들어가? 오징어도 들어가고. 밥이랑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밥 있어요. 한번 비벼볼까? 이거 숟가락 좀. 저 그 숟가락 안 썼어요. 밥 한 숟가락. 내가 한 숟가락 남겨놨어 오빠. 잘했어. 그래도 마당만당이에요? 응. 아니 너무. 음. 짜장이 너무 맛있어. 지중해 파는 것보다 맛있어. 맛있어. 꼭 따라야지 이거. 굿 소스가 없었잖아요. 근데 네 걸 딱 놓으니까 맛있어. 진짜? 다행이다. 오늘 진짜 아침에서부터. 오늘 저녁부터. 오늘 저녁부터. 오늘 저녁부터. 아니 두 분 딱 근데 진짜 요리를. 아. 먹는 걸 좋아하잖아. 먹는 걸 좋아하면. 안 쓴 이슈. 그래서 지금 요리를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원래. 결혼하고 나서. 결혼하고 나서. 해. 그러니까. 어쩔 수 없이. 하다보니까. 나중에 결혼하면. 부인한테 요리 많이 해줘야지. 네.